안녕하십니까 후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쌍용자동차 매장에서 직접 더 뉴 렉스턴 스포츠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렸죠. 그냥 가서 방문해서 겉모습 외관 내관을 잠시 보여드리는게 다였는데요. 오늘 이 차량을 한번 가상으로 구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모델이 있고 칸이 있죠. 근데 칸은 굉장히 깁니다. 화물칸이 30cm가 데크가 더 길어진 모델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주차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실을 예를 들어서 스타렉스보다 길이가 더 길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렉스턴 스포츠냐 아니면 칸이냐 그거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칸이 길어졌기 때문에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 외 부분은 다 동일하다가 보시면 되니까 그 부분을 착안하셔서 짐을 많이 실으실 분들은 칸을 선택을 하시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면 렉스턴 스포츠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자 오늘은 렉스턴 스포츠 칸 말고 스포츠 차량에 대한 견적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직접 산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내볼게요. 두번째는 뭐냐면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차량을 구입하도록 옵션을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가격표를 볼게요. 더 뉴 렉스턴 스포츠 트림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와일드, 프리스티지, 너블레스. 자 주로 많이 판매되는 트림이 프리스티지죠. 어떤 차량이든지 중간급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인 가격에 이 차량을 구매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프리스티지 모델을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40만원이 기본 차량 가격이고 이 차량 가격에서 옵션이 조금 추가가 되면 제 예상에는 한 3300만원 정도가 예상되거든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견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티지 모델에서 그 전에 이런 기본 품목들은 카다로게 보시면 다 나옵니다. 카다로게 보시면 다 나오니까 이걸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대신 프리스티지 모델이 빨간 거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좀 특이하게 추가된 부분들이니까 보면 LED로 전망 안개돼요. 옛날에는 LED 아니었는데 LED, 그 다음에 HID 헤드램프 그 다음에 18인치 알로에 이거는 17인치죠. 위에급은 그 다음에 자동 변속기고요. 이건 수동입니다. 와일드 모델은 그 다음에 리어 콤비램프 LED, 리어 콤비램프 7인치 슈퍼비전 크리스토 그 다음에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로블러스 모델이 들어갔었는데 프로토 에어컨이 프리스티지 모델에도 들어가 있고 일렬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고 오토라이트 컨트롤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본 구성에서 저희가 옵션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이것만 살 수 없어요. 사실은. 선택 품목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4륜 구동을 넣을지 안 넣을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고민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제조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2015년형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량 같은 경우를 제가 구매를 할 때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이 4륜을 넣을까 말까였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지역이 부산이다 보니까 4륜을 안 넣고 그냥 사거든요. 사실은 2륜을 타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눈이 안 오기 때문에 거의 다른 차량도 있지만 2륜을 타다가 다음에 꼭 4륜을 타야지 라는 생각도 안 들었어요. 물론 앞으로 제가 이 차량을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한다면 오프로드를 하고 싶거든요. 취미생활로. 오프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4륜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거는 주행 환경. 여러분들의 주행 환경. 구매자들의 주행 환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사항이에요. 눈이 많이 오는 지역. 위쪽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4륜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집이나 또 주행하는 지역이 오로막이 심하다거나 산악지역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당연히 4륜을 넣어야 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눈이 많이 안 오고 평지고 도심 위주로 운행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료는 거의 필요가 없었거든요. 없어서 안 쓴 거긴 하지만 크게 불편함을 느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또 뭐 중고차량으로 팔 때 제값을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어쨌든 180만원은 안 드는 부분이니까 처음에 차량을 구매할 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 넣으셔도 되고 굳이 안 넣으셔도 차는 굴러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댓글에 달릴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픽업트랙에 사료는 안 했는데 왜 사냐. 또 뭐 나중에 뭐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분명히 또 댓글에 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조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부산 지역 쌍용자동차 영업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80%가 이륜입니다. 구매자들이 참고하세요. 그다음 차동기업 잠금장치 이것도 이제 험로탈출 LD하고 하는데 이것도 오프로드 하시는 분들이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바퀴 4개가 똑같이 돌아가는 사륜구동하고 이제 같이 연관된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를 하겠습니다. 일단 사륜구동은 넣고 요거는 빼도록 할게요. 그다음 썬루프 썬루프 같은 경우도 스포츠 차량 같은 경우는 파노라바 썬루프가 없어요. 이렇게 조그만 썬루프입니다. 다 열리지도 않고요. 반밖에 안 열리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크게 1년에 한 번 정도 뭐 감성에 젖어들 때나 비가 빗방울이 떨어질 때나 그런 경우는 있지만 거의 안 쓰죠. 썬루프도 그래서 제가 앞으로 차량을 이제 구매를 한다면 합리적인 가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싶다. 더 싸게 이것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게 나오죠.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1 밑에 보시면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 이렇게 있어요. 60만원 70만원 살펴볼게요.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1 같은 경우는 60만원짜리가 우측방 경고 차선변경 경고 후측방 접근 경고 이거 요즘 나오는 신차들은 다 들어가 있죠.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경고등 들어오고 그 다음에 차선 이탈하면 나오고 이거 요거 놓은 거는 안전에 관련된 옵션이기 때문에 요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 같은 경우도 긴급제동 고조 전방 충돌 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차선 이탈 경고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 지금 차량에 대한 어떤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대한 옵션은 130만원 기꺼이 투자해서 저 같으면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두 가지는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에어백 40만원이죠. 근데 에어백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사이드와 커튼 에어백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거 두 개 운전자 동승자 전방에 그 에어백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이 옆에 커튼 그 다음에 사이드 여기서 터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뒷좌석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전을 위해서 넣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되시겠죠. 하지만 저는 이것도 빼버리겠습니다. 이것도 주행 환경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외부로 많이 출장을 한다거나 고속주행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서 요것도 합리적인 가격을 위해서 요것도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는 사이드 스텝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30만원 정도 고급 SUV의 외제차 같은 거 보면 문 열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굳이 필요 없겠죠. 근데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 필요하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드 스텝은 애프트 마켓에서 사도 되지만 사서 달아도 되지만 순정형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물로 봤는데 깔끔하더라고요. 곡선도 아주 도드라지고 그래서 요거는 문꽃 방지도 되고 그 다음에 노약자분들 탈 때나 애들 탈 때나 또 키 좀 작으신 분들이 탈 때 유용해요. 그리고 차고를 나중에 높일 수도 있으니까 필요합니다. 이거 밟고 올라가서 천장에 이렇게 청소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이드 스텝 넣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기본 선택 옵션을 저희가 추가를 할 수 있고요. 다시 프레스테지 모델 기본형으로 돌아와서 자 다음 옵션을 또 선택할 수 있잖아요. 다이내믹 패키지 다이내믹 패키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오프로드용 좀 꾸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차량 밑바닥 같은데 언더커버 그 다음에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는 좀 투박하게 더 강렬하게 생긴 사이드 스텝이 있거든요. 그걸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는 거죠. 이것도 멋있긴 멋있던데 합리적인 가격을 위해서 이거는 빼도 될 것 같아요. 서스펜션 뭐 스케이드 플레이트 이런 것도 애프트 마켓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블랙힐 같은 경우도 결국은 다 팔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이내믹 패키지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내믹 패키지 필요 없고 자 3D 어라운드 뷰 시스템 이거는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코란도 스포츠를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차량이 좀 길기도 길고 처음이 아니고 오히려 운행을 하면 할수록 또 조심성이 없어져가지고 벽이나 특히 다른 차량에 박는 것보다는 혼자서 많이 이렇게 끓기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차를 타다 보면 그 센서 후방 센서가 좀 약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고장이 난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남의 차량도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라운드 뷰 시스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거 넣어야 되고 스마트 드라빙 패키지 2 그 다음에 휠 빼고 이거는 이제 애프트 마켓에서 다시 이제 타이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빼고 패션 루프렉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짐을 실은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거 넣어가지고 줄 바를 연결하는 데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테리어 패키지 볼까요?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가니시에요. 가니시 일종의 예쁘게 꾸민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바로 이 부분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에요. 어떻게 보면 음각으로 이제 스포츠라고 들어가 있고 이렇게 투톤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자 보시면 그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이렇게 커요. 이게 밋밋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밋밋한데 그 가니시가 들어가면 이렇게 예뻐진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된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가격이 얼마냐 저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65만원입니다. 65만원 외관 아이템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휠 그 다음에 도어 가니시 테일 게이트 가니시 이 세 가지 까맣게 들어간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 부분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 후면 그 다음에 측면 이거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뭐 합리적인 가격을 이제 추구를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밋밋한 것보다는 조금 들어간 게 확실히 예쁘더라고요. 이거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HD 미러링 이거 다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 일도 없고 잘 되지도 않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2인치 이거 빼고 그냥 기본적으로 요즘 또 네베이션 같은 경우는 또 휴대폰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밑에 이렇게 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제 뭐 이렇게 시트라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이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 뭐냐면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가 추가하고 싶은 옵션들이죠. 자제구려한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동식 사이드 스텝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스피커 이거는 뭐 좀 음악을 좋아하시고 하는 분들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뭐 또 그냥 사서 싸제로 넣으셔도 되지만 사실 스피커는 좀 구려요. 기본 옵션은. 그래서 스피커를 넣으실 수도 있지만 일단 합리적인 가격을 위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도 13만원 추가가 돼야 되는데 아 이것도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손 한번 불편하더라도 또 꽂으면 되니까 이거 넣으면 좋겠지만 합리적인 가격 빼겠습니다. 공기 청정기 필요 없고 루프 박스 필요 없고 롤바는 이제 싸제로 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정이 이제 좋은 면이 뭐냐면 AS가 되죠. AS가 다 되는데 단점이 그 선택포기 몇 가지가 없어요. 선택포기 선택포기 몇 가지가 없다 보니까 딱 정해진 품목 안에서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유투리 롤바 이런 거 뭐냐면 이게 이제 커버 슬라이딩 커버 이 덮개가 필요해요. 사실은 무슨 물건을 싣고 나서 도난도 당할 염려도 있고 또 피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그냥 계속 뭐 비 맞고 그냥 일반 트럭처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딩 커버라든지 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들이 그 사제 그러니까 결국 애프트 마켓에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나와 있거든요. 회사별로 그런데 이제 순정은 몇 가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롤바라고 하거든요. 롤바나 뭐 유틸리티 뭐 이런 건데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만 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주로 이것도 이제 탑이거든요. 탑 이거 하드탑입니다. 이런 거 하드탑 자 이런 거는 굳이 지금 선택을 안 하셔도 돼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발품을 팔아서라도 애프트 마켓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 있거든요. 그리고 영업사원한테 얘기하면 연계되는 곳에 다 알아서 갖다줘서 다 해줍니다. 뭐 이것도 롤바고 이런 것들을 사고 나서 사제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순정으로 안 해도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패키지들이 있잖아요. 롤바 쿠페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이런 탑들 그 다음에 롤바 이런 거는 애프트 마켓에서 사교를 하고 배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트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사이드 스탭 아까 말씀드렸고 패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램프 이런 것도 필요 없죠. 롤바스도 어차피 이제 차량을 구매하면 영업사원들하고 쇼법 봐서 다 공짜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좀 더 좋은 모델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어요. 슬라이딩 배드라는 건 뭐냐면 짐 칸에 이렇게 짐을 빼기 쉽게 밑에 장치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넣으면 이제 짐을 뺐다 넣다 하기는 편하지만 그만큼 트레일러 히치 이런 것도 빼고 이게 뭐냐면 뒤에 트레일러 다는 거 이것도 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자전거 필요하신 분들은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이런 거 다 빼겠습니다. 다 필요 없는 것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선택상 옵션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기에 맞게 우리가 선택한 옵션으로 구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을 내볼게요. 썬루프 뺀다고 했죠. 사륜구동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앙 74만원 그 다음에 할부개월수는 48개월을 냈을 때 1.9%에 들어봐봐 자 한 달에 53만 5천원씩 한 달에 53만 5천원씩 가지고 나가고 감사합니다.